고양이 음해 음해 성아지 성아지 이게 보일런지 내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 보일런지 소리를 이렇게 몸좀 풀었어? BCAA 어 그거야 안전하게 타자 천천히 가요 처음엔 가볍게 뭉치게 하면 안 돼요 셋업했어? 응 좋아 오케이 저기 앞에서 좌회전이야 라운드오버에서 항상 스는 거 준비하고 여기 탈만한데? 커피 한잔 먹을래? 커피 한잔 드니까? 오케이 오케이 앉아서 먹을래? 이렇게 돌면 밖에 자리 있어 가보자 치즈케이크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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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 사거리에서는 그거 뭐냐 그거 하는 걸로 신호등으로 가자 어우 클라프 했네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고마워 오 히스 가기 숙소 어? 우승하니깐 그냥 가루팔으로 가서 하나가 잡는 거야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는 어디에요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조금만! 날씨 되게 좋다. 오, 씨. 아니, 아니, 헬멧 쳤어. 왜 저러는 거야? 왜 저러는 거야? 걔는 사납이라고 그래. 와, 큰일 날 뻔했어. 눈, 눈 찌를 뻔. 다음에 오면 또 나한테 할 거 아니야. 어? 진짜? 다음에 오면 또 나한테 할 거 아니야. 아니야. 역풍이다. 이리와. 천천히 가자 여기가 자전거 도로인가? 오오오~~ 아 진짜?!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카와사키 안쪽으로 와 아니야 역풍이고 오르막길이라서 그래 천천히 기아 최대한 올려 기아 최고로 올렸어? 근데 앞에 것도 풀어 힘들면 왼쪽 탁 훨씬 편하지? 앞에 거 내렸지? 그럼 훨씬 편하지? 자전거 부대다 자전거 확인하는 거 같아 저 위로 올라와 나 보해봐 난 보해봐 왼쪽 탁 탁 탁은대 안오서 당황하지 말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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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루는 거 이게 올리는 거 큰 거 봐 으 아 아 아 큰 거가 올리는 거 내루는 거 밑에 딴 거라 했잖아 내가 아 제 해안도로 왔음 큰일 앞에 그렇게 써도 시눈 줬어 이렇게 알지 아 가 올까 이게 아니라 게 신호 이렇게 신호 아 초 꿈 아 역풍 장난 아니고요 아이씨 땀 좀 나십니까 힘들어 다 왔다 다 왔다 여기 안쪽으로 천천히 살살 살살 여기 살살 오우 빵꾸나겠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아이씨 바람이 많이 부는구만 가 광고 아이씨 망고 차 온다! 차 온다! 차 온다! 내리막길이다! 좋아 좋아! 저 신호 넘기자! 먼저 가! 먼저 가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좋아 좋아! 와아 기한 내려 힘들어 보인다 기한 내려 기한 내려 오케이 오오 잘 탄다 잘 탄다 웰컴 투 자전거 세계 잘 타네 왕급 조절 잘 하네 조금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파크몰으로 딱 들어가자 큰 도로로 갈 거야 아 이거 새 도로로 갈 거야 들어갈까 오케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거기서 들어가자 여보 왼쪽 오케이 여기서 들어갈까 어 여기서 들어갈까 오케이 왼쪽 여기 조심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스페인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재미있어 예 뒤에 차 온다 조심 저기서 바로 우회전하는 거야 슬 준비하고 뒤에 차 온다 달려줘야 돼 뒤에 차 온다 바로 틀어 오르막이 항상 라운드 오버에서 안 하지마 네가 차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알아요 알아요 잘 운다 오케이 오케이 넌 멈춘다 멈춘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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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놓을게 잡아줘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다 빠지네 아 이게 멈춤이 힘든데 렛츠고 렛츠고 하체 힘이 좀 들어가? 하체 힘이 들어가? 하체 힘이 들어가? 응 굿굿 버스 온다 버스 온다 여 사이로 들어와 뒤에 가면 가자 뒤에 가면 가자 숲 줄여 가자 재밌어? 재밌어? 응 끝 아주 좋구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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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분